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피블이 올비트 거래소의 프로젝트 5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을 밝혔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의 프로젝트 5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5주간에 걸쳐 투자자들의 거래와 투표 및 경쟁을 통해 최종 탑3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피블은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셜 공유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보상 플랫폼을 더한 확장된 플랫폼입니다. 피블에서 사용자는 미디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하면서 피블과 피블 브러쉬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블은 플랫폼 내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며 참여자 간의 자발적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최종 탑3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국내 최대 암호화폐의 거래소인 업비트의 원화 마켓 상장 추천과 올비트 거래소 BTC, ETH 마켓에 상장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람 피블 대표는 피블 서비스의 오픈과 맞물려 올해 올비트 프로젝트 5를 시작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상장 플랜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블은 빗썸이 운영하는 픽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픽썸 투표 1라운드에서 우승한 롬, AMO 프로젝트는 빗썸에 상장했으며 2라운드 우승한 큐브, 하이콘도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빗썸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5에 대한 이벤트 및 참여 방법은 피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